엄마야! 아씨, 엄마 왜 안 와? 나 지금 가방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뭐? 공시밀 여길 보냈다고. 공시밀 회사로 보내면 어떡해. 정신이 있어, 없어? 회사 사람들이랑 사람들 보면 어떡하려고. 아, 나 못 살아, 진짜. 걔 언제 갔어? 알았어, 엄마 빨리 일단 끊어봐. 아, 진짜. 어, 마침 만나네. 어서 타. 아, 네. 집사람이 일찍 도착했다고 내려오라고 하네. 사모님이 지금 현관에 도착하셨다고요? 응. 소개는 해줘야지, 내가. 거길로 다자회장으로 가면 되겠네. 네. 절대 나 아는 척하지 마. 빨리 숨어. 어? 뭐라는 거야? 여보. 일찍 왔네. 아, 인사하지. 여기는 내가 집에서 모시는 분이야. 아, 그리고 우리 공미 변호사님. 아, 안녕하십니까? 공미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가워요, 공변. 이번에도 애 많이 있었고 수고했어요. 뭐? 이게 어디다 대고 말대답이야? 아닙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공변 듣던 대로 정말 미인이시네. 아닙니다. 여보, 우리 갈게요. 어, 그래요. 공변도 좋은 시간 보내고. 아, 예. 감사합니다. 가지. 언니. 언니야. 너 잘난 줄 알았는데 그런 여자한테도 굽신거려해하니? 언니, 너도 불쌍하구나. 언니, 너도 불쌍하구나.